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조치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중대한 공시위반에 내려지는 중조치는 25%인 22건, 경미한 위반에 내려지는 경조치는 나머지 66건이었습니다.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 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등의 정기 공시위반이 35건, 발행 공시위반 28건, 주요사항 공시위반 18건 순이었습니다. 제재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이 중 상장법인은 17곳, 비상장법인은 48개사였고, 상장법인은 15개사가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습니다.